새로운 마음으로 딱 다시 하자고 일단 이 새끼 한대 때려 이 새끼가 개새끼야 일단 한대 때려 어어 뭔소리야 오오오! 저거 봐 저거 봐 어이구여고 뭐야? 아 이 개네 야 시합폭탄으로 한번 조져볼까? 시안포탄 있어 어? 시안포탄 안중해서 더 깨질 거 같은데 ? 몰라 일단 해봐 티비 오오오옴 고기 덩어리 됐다 어? 밧줄총 어? 밧줄총 나이스 여기서 먹는 거였네 어 힐러오옷 X 됐다 뭐 있다 뭐 있다 뭐야 참상둥이다 참상둥이 윤재 뒤뒤뒤뒤뒤뒤뒤뒤뒤 너 빨리 무기 바꿔 맞게 하고 있어 너한테 오르풀렸다 내가 칠게 이제 아 이거 뭐야 죽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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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재 맞게 해 맞게 나 참이라도 맞게 안돼 아아 맞게 내가 할게 아시말뭐야 너 두개 맞았는데 갔어 오오오오 아니 갑자기 뒤로 돌아보네 발차기 한번 감 리신 보여드림 리신 리신임 리신 이런 okay 화염병 바로 던져 화염병 준비 방화 준비 오른쪽 클릭 원래 둘 L야 L 엘엘 이발 놈 붙어 엘 무섭지 뭐 해보자고? 거인적 무거 야 거인적 아 붙었다 앗 뜨거 내놔 곰봉 내놔 대가리야 어떤데 와 존나 잔인하겠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야 라디오도 줄.. 달라고 하면 주나봐 얘한테 아 저기 앞에 있다고 말해준다 으으으으으흥 으으으으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흫 쯰흐흐흐흐흪 장돌레 으으으으 pneum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흠흐흐흔흐흐흐흐흐흐흫 원래 이런 데였나? 앞에 뭐 있다 뭐야 뭐야 그 아까 봤던거잖아 우리가 폭탄으로 날려버린거 저 새끼 저 새끼 왜 라디오 내가 들고 오라니까 라디오 들고 왔노 시발 라디오가 어디있어? 저 새끼가? 저 새끼 아 어쩐지 시끄러워 오 뭐야 도끼 지려버리네 이거 대가리 응 이거 뭐야 대가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새끼가 시비 걸려 내가 그러면 깨버려 뭐 실제의 사람? 아니 아니 그냥 뛰어 개새새끼야 으어어 왜 말했잖아 티라고 어어 어어 졸댔다 난 쨘다 왜 샹쌍둥이 존나 많아 그 하나만 던져줄래 조명탄? 기다려봐 나 라이트 조명탄 사용탄으로 조명탄해 오우야 좋댔다 좋댔다 도망가 도망가 저게 불 존나 타는 중 저게 불 존나 타는 중 오오오오 쟤 존하네 와 너무 무빙 지렸다 아프지? 샹쌍둥이냔들아 아프지 버티고 있어봐 버텨 버텨 은잼 버텨 뒤로 빼 뒤로 빼 야 개새끼야 뒤로 빼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어떤데 샹쌍둥이 샹쌍둥이 잠깐만 뒤로 빼봐 테이저건 한번 싸먹기 뭐 참잖아 이거 어 뭐야 뭐야 아 재장전 안했구나 어 안되는데 잠깐만 한번 더 제대로 안 맞은거일수도 있어 한명만 돼 한명만 돼 한명만 존나 웃긴다 이거 이건 어떤데 쟤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거야 asis 풍럭 어 시발 놈들 고문 Geralt 흐흐흐흑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어때 준영 고문 좀 해야겠다 이거 어때 준형 준형 나봐봐 나야 나 나 너네 같은팀 가면 나 너네랑 같은팀 정의해 나 너네랑 같은팀 어디서만 가져만 가 덮밥새끼가 하핰 너 존나 싸우고 있을때 나 혼자 씨발 뒤에서 세총으로 툭툭 건들고 오 삽이다 삽 오 나이스 어 노래 저거 봐봐 윤재 저거 뭐야 뭐야 뭐가 이거 봐봐 앞에 건물이 있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